Moment 1, 2, 7 스텝 sekop 아이돌 챔프 대기적이니 고객이 수row 1위를 해 unters 스텝 고맙습니다 아이스 tweeting 저희가 이제 5번째 그러니까 Teraz 아 작년에 1위였다고 통화 수wake 2위 예상의 여광입니다. 먹을 게 이렇게 많을 줄 알아요. 진짜 엄청 많아! 저 선생님 더 많아졌어. 선생님 어떻게 먹어?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들고 갈 거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엄청 많아. 팬들이 약간.. 약간.. 뭐야되지? 안성각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놔둬주시고. 맞아요. 찬이.. 판독폰 G에 있어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오이구.. 멤버들이 대기 시간에 실수 없이 먹더라. 난 저기에 너무 약간 눈이 갔었어. 아 깜짝이야. 근데 이거 있을 수 있어. 감자는.. 감자는.. 민우 형이.. 민우 형이.. 나 좀 편집이 되긴 했는데. 제목 감자. 감자는 마술사다. 감자는 메인보컬도 되고 감자는 아기 강아님도 되고 똑쟁이 엠치도 된다. 감자는 마술사다. 나는 그런 감자가 싫다. 어 싫다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일단 했던 거 같은데. 그런 감자가 싫다. 난 X라신데 난 저렇게 안 썼던 거 같은데. 아이돌 센터에서 기가 막히게. 랜스 제니어. 저희가 이렇게 산업가를 하고 전날 이렇게 수채 왔는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아요. 진짜 들어오는 거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그래서 우리 스테이 그룹을 전기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가 아이돌 챔프 1위 한 기념으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로 갈게요. 좋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저희 각자 원픽. 저는 이미 들고 있어요. 아. 이거 빠졌으면 돼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끓인 김치찌개 맛이 납니다. 그러면. 약간 벌릴 거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저의 최애는 이 돼지고기 입술입니다. 센스가 정말 아이돌 챔프. 감사합니다. 저의 최애는 이겁니다. 이거죠.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지만 지금 다이어트 중이. 맞아요. 저는 이거 활동 끝나고 제가 꼭 이거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개 정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마음에 든 세 개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 집에 액체를 골라. 갖고 가도 되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시작. 오. 예. 3. 라차. 비구름 세 점에 맞춰. Kai가 쳐 talks 우리 다 이끌어. 먹 Cynthia. 오케이.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감탄했잖아요. 네. 특히 저희 셋은 또.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또. 엄청 놀랐는데 각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가베르. 바나나 2012년 사무생 menth AJ. reconnae Thor tell its. 그가 다른 것이잖아. 아니에요. 생각이 좋은데. 이건 요리감자 같은데. 제일 고민고가한 걸 adore요. 바람이 안 할 텐데 김수진 저 바람이 아닌 거잖아 아니 청렉이 청렉인데? 저 눌림감자일 텐데 청렉이 저 감자일 텐데 어디 어디 거짓말을 어디 거짓말을 내가 이기로 한 저 감자일 텐데 바람이 나 처음 찍었는데 난 난 망콩찔이 안 먹었어 오늘 바람이 먹은거 없은거 같다 저는 파인애플 주스 픽했습니다 저는 빼빼로 파인애플 주스 여러분, 강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나 이거 강이 뚫어지면 오늘 실수할 거야. 어쨌든 저희 최애 틈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 파이팅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먹으라는 게 없어요. 맛있나. 와, 정희야 진짜 멋있다. 와, 축 되죠.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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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찍고 있다. 어. 아, 이거. 아, 맞아. 이제는. 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 간식. 저는 개인적으로 빈치가 맛있어요. 아, 맞아. 용복이 항상 연습할 때 사오는 빈츠. 네, 맛있는 그 초콜릿 비스킷 맛이 많이 아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빈씨 정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황태국밥입니다. 와우. 이게 아침에 후루룩후루룩 잘 넘어가거든요. 아, 맞아. 아, 맞아. 이거 먹고 싶었는데 전자레인지가 아쉽게도 없어가지고 더일 거예요. 아, 더일 거예요? 네, 가져가는 걸로. 네, 저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밀가루 킬러입니다. 아, 밀? 그 이거인가요? 아, 저는 뭐 사실 아까 떡볶이 이것도 먹었고요. 치토스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끝. 젤리. 왕꿈트리. 잘라가. 젤리, 젤리 하나. 네, 제가 또 젤리 킬러죠. 이게 바나 없어진 게 혜진 때문이었구나. 왕꿈트리. 바나가 처음 집었는데. 난 왕꿈트리 안 먹었어. 네, 제가 진짜 제가 간식을 정말 사랑해서 오늘 밥을 안 먹었는데 간식만 먹었어요. 아하! 아하! 아, 진신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숨겨져 있던 보물이 있었습니다. 페이크도 아쉽네요. 페이크. 말타깝다 감사드립니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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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 키즈 컴백 했다. 와우! 아이돌 챔프 투표 1위 스퀴즈. 와우! 그리고 커피도 있더라고요, 아까. 아, 맞아, 맞아, 맞아. 다 없어졌어. 와, 거기다? 그러네,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그 중에 두 개는 제가 먹었습니다. 아, 네, 만들지 않았어요. 아까 말할 몰통인데 진순이를 또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아니에요, 시그니처 맨이죠. 시그니처 맨이 다 들어있어서 맞아. 어쨌든 이렇게 스테이에게 큰 선물 받았는데 이번 활동도 저희 다 같이 한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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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여태, 일본렐로